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1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뿌렸던 30대 청년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모욕죄는 친구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죄입니다. 그래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고소한 것이냐 여기에 언론의 관심이 모아졌는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왜 고소를 하게 되었느냐라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 전단지의 비방 내용이 아주 극악무도해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 담겼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청와대 측이 정말 극악하다라고까지 지적했던 그 전단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북조선의 계라고 표현한 부분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또 전 박원순 시장 그리고 유시민 씨를 가리켜서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런 표현과 내용이 전단지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이 과했다라고 할지라도 글쎄요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고소까지 해야 되는가 글쎄요 해외 언론에서는 이 뉴스를 굉장히 비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봤겠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겨우 이런 사소한 일로 일개의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더라라고 좀 비웃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사건의 또 다른 면은 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언론에서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얼마든지 대통령을 욕해도 좋다라고 아주 대범하게 얘기를 했었죠. 아주 뭐 큰 그릇인 것처럼 이렇게 처신해 왔습니다. 뭐 작년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도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뒤에서는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확히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즉 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쭉 보여져 왔던 이 위선, 내로남불 이런 모습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지금 며칠째 화제가 됐었는데 자 오늘도 조선일보에 이런 인터뷰 기사가 떴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까지 당해야 했던 한 가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요. 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JK 김동욱 씨라고 가수입니다. 이분이 한 지역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10년간 진행해 왔는데 지난해 9월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아주 짧은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 글을 썼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분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인터뷰 기사가 오늘 좀 화제가 됐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보시면 네 저분입니다.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비위를 맞춰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자 작년에 작년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창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언론을 통해서 시끄러울 때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런 아주 짧은 글입니다. 보시면 추하다 추해라고 썼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을 비판한 이런 내용으로 언론에 소개가 됐었는데요.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개인 채널이죠. 개인 트위터 계정에 쓴 글입니다. 문제는 이 글을 쓰고 나서 이분이 겪어야 했던 일들인데 이분은 지난 1월 10년간 진행했던 지역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강제 하차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는 종편 유튜브 채널에서도 도중 하차했다고 하는데요. 전부 이 일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편 프로그램은 업체 의뢰를 받아 광고 음악을 제작하는 콘텐츠였어요. 그때 제안한 곳은 교육부였죠. 정부에서 쓰는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 연락이 없던 친구가 전화해서는 형 큰일 났어요. 형 지금 트위터에 쓴 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고 기사가 났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악플이란 걸 많이 받아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것 같구나. 내가 벌집을 건드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위터 팔로우 수도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도 미세먼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부 비판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트위터가 퍼졌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니 주위에서는 이런 거에는 대응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번 정권에서 아웃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을 더 화나게 했던 것은 그 다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국에서 손해배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뚜껑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고라고 생각한 거죠. 제가 화가 나서 법적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세게 나가니까 수그러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트위터에 글 하나 쓴 것 때문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손해배상까지 운운한다? 아니 추하다 추해라는 글 하나 쓴 게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이런 분위기, 정부를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정말 고민 같은 일이죠. 여기가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 방송, 10년간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 지역 방송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PD형에게 전화가 왔어요. 대충 관둬라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트위터 글과 한 우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 유튜브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출처가 어디냐? 형 생각이냐? 라고 물었죠. 그분은 윗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일로 이분은 두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분에게는 그게 생계죠. 이 글 한 줄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한 개인의 생계가 막혀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음악방송에서 음악 이야기만 했는데도 하차하고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음악하면서 공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제가 잘난 것은 없지만 적어도 정치인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시작이었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저쪽에서는 감싸주는 게 정말 역겹고 토나울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멈춘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복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때문에 내가 멈춘다? 그럼 내가 왜 시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쓰게 됐어요. 마음속에 불을 지피게 된 거죠?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발이죠. 왜냐하면 저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에 대한 본성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유가 뭔가 억압당할 때 자신의 자유가 제안받을 때 사람은 누구나 반발하게 되는데요. 뭐 재작년 홍콩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자유를 누렸던 홍콩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말할 자유, 표현할 자유, 언론의 자유를 잃다 보니까 그 반발심에 정말 젊은이들부터 모든 세대가 다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정말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 한 줄 쓰는 자유를 이렇게 억압당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민주사회냐, 그렇지 않은 공산국가냐, 사회주의 국가냐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중요한 잣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이 문재인 정부를 정말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